지난 차시에 우리 최소제곱 문제의 최소제곱법의 모티베이션 동기와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배경지식 그리고 누가 최소제곱법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실제 오늘은 그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그 최소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제곱법 예를 들어서 x와 y에 관한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. 자,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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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. x, i, y, i가 자, 그러면 이 데이터들 x, y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형 모형, 선형 방정식 y이퀄 a 플러스 bx 자, 예를 들어서 이런,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으네요. 그럼 y 콜 a 플러스 bx, 이 식, 이 에라가,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라, 여기서부터 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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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들 이 에라들의 차이들을, 이 길이들의 제곱을 다 더해놓은 것이 가장 적은 이 a값과 b값을 어떻게 찾는지 생각해봅시다. 자, 만약 이 식이 y이퀄 a 플러스 bx가 이 모든 점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y1이퀄 a 플러스 bx1, y2이퀄 a 플러스 bx2, yn이퀄 a 플러스 bxn, 이 식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. 그럼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해를 찾으면 되는 건데, 만약에 존재한다면, 그리고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,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. 이 연립 방정식을 계수 행렬을 a를 생각하면, 이 계수 행렬이, 계수 행렬은 다음과 같이 1x1, 1x2, 1x, 1xn이 될 거고, 이 벡터 x는 a하고 b가 될 거고, 그리고 b 벡터는 y1, y2, yn이 될 것입니다. 즉, 1x1에 여기에 a, b, 1x2에 1xn에 a, b가 여기가 y1, yn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즉, n by 2가 2 by 1 해서 여기서 n by 1 벡터가 되는 것이죠. 그렇죠? 2x2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즉, 이렇게 계수 행렬을 a를 이렇게 잡아주면, 그리고 b 벡터를 이렇게 잡아주면, ax이 equal b로 이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수 있습니다. 즉, 이 연립 방정식의 최소 제곱 해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. 이게 만약에 점 두 개고, 점 두 개고 하다면, 바로 유일한 해가 구해질 수 있겠죠. 그런데 점이 여러 개 있으면, 그 여러 개 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,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에라들, 이 e1, e2, e3, 이것들의 제곱들을 해서 스퀘어루트가 되는, 이것이 가장 작게 하는 에라를, 즉, a-bx를 미니마이즈하는, ax-b를 최소화하는, 그 x의 해, 솔루션, 이 솔루션, 이 최적회를 찾는 그런 문제,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최소 제곱 문제입니다. 이걸 구하기 위해서, 아까 얘기했듯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면 되는데, 먼저 예제 하나를 소개하면, 일반 가정에서 인원수에 따른 한 달 평균 전력 소비량을 조사해서, 그 최소 제곱 직선,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되죠, 이 경우에는. 2차 시기 되면 커브가 되는 거고요, 2차, 3차 시기 되면. 자,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, 인원수가. 이 데이터가 1일 때 246, 2일 때 312, 3일 때 401, 4일 때 458,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, 거기서부터 변수를 a, b, x로 정의해주고, 우리가 모델을 ax-b라고 정의해 줍시다, 선형 모델을. 그래서 솔루션을, 이 find fit이라는 명령을 줘서, 실제로 계산한 그런 결과가, 베스트 퍼스블한 라인을 찾아서 계산한 과정을 한번 보여줍시다. 그래서 a를, 또 b를 구해줘서, 실제로 그걸 프린트하우스를 시키는 명령어를 확인해 주면, 아까 준 점들 4개가 있었죠? 그 4개에 대해서, 위의 명령어가 바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이렇게 구해서, a는 67.1, b는 191, 이런 정도로 해서 늘어나서, 그래서 이 식을, 이제 y콜 ax-b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죠? 여기 a, b는 구했으니까, y콜 ax-b라는 식이 만들어졌죠? a는 여기, b는 여기요. 그러면, 이게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, 인원수 한 명이 늘어나면, 한 달 평균 전력 소비량이, 여기서 x가 하나씩,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, 67.1kW만큼씩 더 소비된다는 것을 대략 파악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, 우리가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면,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. 이 최소 제거법을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수학자 르장드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, 이게 르장드르를 그린,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성화라고 하는데, 이 프랑스 수학자 아드리엥 마리 르장드르는, 물리학, 수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여를 하였는데, 결정적인 기여는 1805년 해성의 궤도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논문에서, 이 최소 제거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. 가우스, 가우스보다도 먼저 최소 제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, 그리고 이 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. 그 가우스 소거법을 소개하면서 연립방정식의 해법만 생각했다고 한다면, 최소 제거법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르장드르에서 소개된 것입니다. 그래서 르장드르에는 에펠탑에 새겨진 72명의 프랑스 수학자, 과학자, 공학자 중에 하나로, 에펠탑 남서쪽 면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.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, 이 데이터를 리스트로 정리하고, 이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러면, 이 에러가 최소화되는 그런 라인을 실제 라인의 개수를 구해서 실제로 그림까지 그릴 수 있으니까, 우리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 직접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